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요번 시간부터 앞에서 저희가 서버 2016에다가 XAPP라고 아파치, php, mysql 환경을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php 테스트 파일을 이용해서 php가 동작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웹페이지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들면서 여러분들한테 웹서비스 간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간의 전달들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하고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서 정보들을 가져오는가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 쿼리 정보들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까지 쭉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php 프로그램을 개발자 수준까지 하는 것은 아니에요 IT 보안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웹 모이해킹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전에 기본 학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되게 이쁘게 그 다음에 정말로 개발자 수준으로 어떤 쇼핑몰들을 개발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간단한 페이지 구성 정도까지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가 이쪽에다가 페이지를 하나 만들 겁니다 이게 기본 페이지입니다 xampp 그 다음에 ht doc 폴더가 기본적으로 웹서비스의 루트 페이지고요 여기다 페이지들을 이제 만들면은 외부에서 웹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를 여러분들과 같이 설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 페이지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html, html, 그 다음에 php라고 이렇게 01.php라고 해가지고 하나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을 edit with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요걸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php 코드는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html에 대한 확장자에서는 동답되지는 않고요 html 확장자로 바꾸면 php 코드는 그냥 편문으로 해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php 코드 안에다가 이제 html을 같이 이제 넣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제 php 코드도 mvc 형태라고 해서요 저희가 모델, 뷰, 컨트롤이라는 그런 웹 방식들이 거의 다 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해요 뭐 ncv라고 하기도 하는데 거의 다 mvc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델, 뷰, 컨트롤, 그래서 html 페이지하고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하고 클라이언트 스크립트하고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많이 하긴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지금 하게 되면은 물론 저도 이제 공부를 더 하겠지만은 그걸 하면은 더 헷갈려요 어렵습니다 사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부터 사용했던 이 html, 그 php 코드 안에다가 html 페이지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할 겁니다 물론 뭐 html 페이지 안에다가 php를 넣는 거나 뭐 php 안에다가 html을 넣는 거나 그 말이 그 말이지만은 그래도 php라는 확장자 프로그램을 가지고 넣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선은 제가 html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같이 이렇게 좀 설명을 하겠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입문 과정으로 다루지는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부가적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처음 여러분들이 입문자를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ml의 기본 구조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항상 이것을 여러분들이 복사를 해 가지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양식을 더 가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타이트까지 해서 여기는 우리가 php 페이지, 테스트 페이지입니다 php 안에 html 넣기 테스트입니다 이렇게 식으로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디 쪽에다가 저희가 이제 하나씩 표현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음 여기 안에다가 이제 php 코드를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php 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여러분 이제 넣어 주시면은 더욱 좋고요 그래서 echo 라는 echo 라는 페이지는 저희가 출력을 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echo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테스트입니다 php 테스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냥 말 그대로 php 테스트입니다 라는 페이지만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echo를 넣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한 줄로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 줄로 써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것을 한번 여기까지 쓴 것만 저희가 한번 페이지에서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 아파치 그 다음에 mysql mysql는 뭐 이따 나중에 써야겠지만 그래서 아파치가 스타트 되고 있는 것을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여러분들 크롬 페이지를 하나 설치를 해가지고요 크롬 브라우저죠 크롬 브라우저로 해서 보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인터넷 익스플로우도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크게요 자 그러면 http, localhost, 그 다음에 html, html01.php 라고 하면은 요렇게 테스트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html 페이지 위에 상단에다가 요런 식으로 하나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게 거의 다 이제 저희가 양식처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tf8 캐릭터셋을 유지글로 지정을 해 주시면은 요런 식으로 다시 여러분들이 불러오시면은 한글이 잘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php하고 html하고 지금 두 개 페이지가 코드는 다른데 보는 것은 같죠 네 동일합니다 그래서 html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 html 로만 이루어진 것이고 라는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로 표현이 돼가지고 html 로 변환이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그 방식이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우리가 php 코드를 했던 오른쪽에서 페이지 소스 보기를 보시면은 자 이게 실제 브라우저에서 해석된 페이지고요 이상하죠 우리는 분명히 html php에다가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딩을 했는데 실제 브라우저에서는 요런 식으로 html 로 변환이 돼가지고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왼쪽에 있는 요거 php 같은 경우에는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서버에서 해석이 돼가지고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인 html 로 변환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요 코드들이 보이면 안 되겠죠 요거는 서버에서 해석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php 안에 php 코드 안에 요런 식으로 html 로 변환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 안에다가 이 echo 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다음에 이제 배울 것은 이 php 코드에다가 html 를 그냥 같이 넣어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더블커터 이 안에다가 요런 식으로 똑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음 b 라고 하면은 이게 어떤 거냐면은 볼드체라는 의미입니다 볼드 예 그래서 볼드를 열고 닫고 대문자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 주시면은 자 f5 키를 누르시면은 볼드체로 바뀌었죠 만약 여러분들이 색깔을 넣어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왜그냐면 이게 html 하고 이제 php 하고 좀 살짝 이제 섞여서 들어가는 거 섞여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폰트 컬러 그래서 html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조금씩 제가 더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할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 할 순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폰트라고 컬러를 이제 블루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를 5로 증가를 시키고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현재 폰트가 먹여지고 그 사이에 저희가 볼드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html에다가 이 브라우저에다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php 코드에서 echo 라는 걸 사용했어요 그러면은 이 폰트라는 거하고 얘하고 지금 현재 이어져 가지고 해석이 돼야 하거든요 그때는 폰트는 어디에 들어가요 이 뒤쪽에 이렇게 들어간 것이 맞겠죠 물론 이 안쪽에다가 집어 넣으셔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요런 식으로 집어 넣어 주시면은 얘는 이 폰트라는 이 태그 안에 echo 라고 얘를 표현을 할 것이고 이렇게 볼드체로 여기까지 또 태그가 또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은 이제 php 테스트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사이즈가 그 변형되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이 이제 우리가 이 폰트라는 것을 이제 그 레드 값을 적용한 것을 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가지고 복사를 하시면은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한 칸 띄는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hr 이라는 것을 입력을 해서 한 칸을 띄셔도 되고요 한 칸을 띄 이렇게 구분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다가 이제 br 이라는 것을 이렇게 br 이라는 태그를 이용을 해서 이제 띄어쓰기를 하셔도 예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을 이제 레드 값이라고 레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사이즈는 적용을 시키지 않게 했습니다 이번 거는요 그 다음에 이게 테스트 빨간 빨간색 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마음껏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h 는 빨간색 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띄어쓰기를 더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뚝뚝뚝뚝 이렇게 붙이시면은 이렇게 띄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요 br 이라는 것은 바꾸는 겁니다 행을 한 칸 바꾼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html 태그에요 html 태그 입니다 자 그래서 요번 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어 저희가 php 라는 코드 안에 html을 어떻게 섞어 가지고 넣을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html 도 물론 이제 해석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웹패킹 할 때는 사실 html 하고 자바스크립트 하고의 싸움이 아마 돼요 왜 그러냐면 php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해석된 거를 그냥 브라우저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php 코드 라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 배우시면은 아 이 게시판이 어떤 함수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게 되는건 예측은 되는데 사실 보이지는 않아요 다 html 로 바뀌어서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거를 제어하는 것은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자바스크립트들이 동쪽 페이지로 제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리의 목적은 웹패킹을 하면서 그래서 이러한 자바스크립트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우회를 할 것이냐 요것들이 먼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html 하고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해석 같은 해석들을 좀 많이 사례들을 보면서 해석을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hp 하고 데이터베이스 하고 연결을 어떻게 식으로 하고 나중에 이제 시큐어 코딩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면은 안전한지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번 시간에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뒷페이지에서 php 를 본격적으로 문법들을 좀 배우시면서 꼭 배워할 부분들만 골라가지고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